안녕하세요 오브이 영상 편집하는 피디에요 지금 영상은 오브이가 현호 녹음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앞에는 말을 안했어요 뭐라고 했더니 컨셉이래요 언제까지 유지하나 지켜보려구요 현호랑 녹음하면 편합니다 따로 디렉트를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듣고 판단하고 하니까 편하구요 제가 현호만큼 노래를 했으면 아마 힙합이 물론 래퍼 했겠지만 그래도 노래 잘하는 거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어? 복면 막인데? 누가 부르고 있는 걸까요? 아, 틀렉트 아, 틀렉트 아, 틀렉트 아, 틀렉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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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 상천형입니다 잘막하게 면학주만 들려드릴까요? 어우 네 어우 밀당이 아주 엄청나신 형이야 딱 콕 전체도 안 들어주고 딱 살짝만 들어주고 이제 사랑해 네 이제 상천형이 집중해야 되니 가보겠습니다 미쓰 아니 이거 왜 안 돼? 미스 당구 당구 많이 안 쳐봐서 그래 와 아니 이거 안 돼 그리고 겁나 골프가 안 되었어요? 어 이거인가? 우와 우와 멋있지? 아니라고 미스다 미스 계속 뜨네 왜 이렇게 공력이 약하냐 왜 안 돼?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진짜 마지막 그치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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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포즈 해주시죠 네 똑같은 포즈 해주세요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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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른데? 미스 여기도 쓰지 않으셨어요? 썼는데 여기 뜯어갔어요 미스 내 눈 깨가셨다고요? 본인 본인 진짜 잘생겼네 호 네 갑시다 우리들의 생일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군요 그죠? 감사합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마무리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디얼리티 시즌4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